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 또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다육이사랑입니다 오늘도 다육이사랑에 이쁜 신상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제이코된 아이들도 있고요 이쁜 아이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또 가격도 착하게 세일도 많이 해주시는 품목도 많습니다 끝까지 보시고요 1,2,3,4탄까지 이어서 쭉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5,000원에 두 개 하는 아이들부터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다육이사랑은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이 아이서부터 볼까요? 이 아이가 실루엣입니다 실루엣이 엄청 얼굴이 얼큰입니다 이 아이가 물이 들면 너무너무 예쁜 아인데요 물은 아직 지금 덜 들었습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 2개 5,000원에 드립니다 오늘 이 아이 2개 5,000원에 드리고요 실루엣입니다 여기는 또 온슬로우가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 있는 온슬로우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도 2개 5,000원이고요 여기는 또 엄청 이쁜 오렌지 멀로우입니다 오렌지 멀로우가 이렇게 분을 뽀삭이 올리고 이렇게 묵은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묵은 아이가 2개 5,000원에 이런 아이가 들어왔는데요 아주 싹 보니까 아주 분을 엄청 올린 거 보니까 아주 묵은 티가 납니다 이런 묵은 아이 한번 또 2개 5,000원에 보시면 이렇게 2개짜리도 가끔 있는데요 네 거의 1두입니다 1두 2두짜리는 어쩌다 하나씩 있고 다 1두로 생각하시면 되고 2개 5,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분을 뽀삭이 올린 게 이렇게 묵어서 이렇게 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 보트는 빨간 보트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묵어가지고요 이 보트에서 엄청 오랫동안 살았나 봅니다 네 분을 뽀삭이 올리고 있는 오렌지 멀로우를 2개 5,000원에 드리고요 네 여기는 또 이 아이가 지난주에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다 또 판매를 하고 다시 또 재입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아이가 핑크 샴페인이죠 오 이쁘죠 아주 엄청 오래 묵었는지 이렇게 분을 뽀삭이 올리고 있고 네 입장 안에는 또 선도 이렇게 예쁘게 그리고 있고 네 이런 또 핑크 샴페인이 또 재입고가 됐습니다 두 개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색깔도 예쁘고 너무너무 무거워서 이쁩니다 네 사이즈도 좋고 네 이런 핑크 샴페인도 두 개 5,000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뭐죠 방울복랑이가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방울복랑이 두 개 5,000원에 드립니다 방울복랑이가 이렇게 있고요 두 개 5,000원이고 네 여기는 미니엄자가 또 있습니다 미니엄자도 다 시집을 갔는지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미니엄자도 두 개 5,000원인데요 하나만 꺼내볼까요 네 요렇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네 요런 아이도 두 개 5,000원이고요 네 악무도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악무 하 요렇게 생겼는데 두 개 5,000원에 드립니다 너무 좋죠 네 사이즈 대비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두 개만 합시켜놔도요 엄청 괜찮을 것 같아요 요렇게 요런 아이 두 개만 합시켜도 풍성할 것 같죠 네 요렇게 악무가 있습니다 악무도 불안하게 잘 자라는 아이고요 순둥한 아이죠 한번 키워보시고요 네 요기도 당인입니다 당인 엄청 당인이 묵으면 이쁜 아인데요 네 요렇게 빨간 부티에 들어있는 당인입니다 네 요런 아이 한번 또 달달 한번 묵혀보시고요 빨갛게 물드는 아인데 지금은 초록합니다 초록하고 분을 올리고 있어요 이 아이도 묵어야 분을 올리는데 이렇게 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꼭 사실 목대부터 분을 올리더라고요 요런 아이는 목대에 분이 아주 많이 분을 발립니다 요 아이는 이렇게 목대에 분이 엄청 발라져 있죠 네 요렇게 당인이 있고요 당인이 두 개 5,000원에 드립니다 오 요렇게 이쁜 아이가 또 들어왔습니다 너블리 로즈입니다 아주 앙 얼굴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얼굴 보세요 우와 엄청 크죠 얼굴이 얼굴이 한쪽 내 주먹만 합니다 엄청 큰 얼굴 러블리 로즈가 들어왔습니다 요렇게 목대도 있어요 목대도 이렇게 목대가 있는데 얼굴이 엄청 크죠 길죠 요 밑에 있는 잎들은 따가지고 요기까지 따가지고 예 입꼬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 너무너무 이쁘죠 요런 아이도 두 개 5,000원에 오늘 드린다고 합니다 네 두 개 5,000원 러블리 로즈 앙 러블리 로즈입니다 네 두 개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또 애그리 원입니다 애그리 원 다산의 여왕이죠 요 아이가 엄청 자구를 많이 올려주는 다산의 여왕인데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네 애그리 원이 두 개 5,000원에 나왔고요 네 오 이쁘죠 아주 오 입장 끝에 핑크핑크 하고요 요 아이가 또 자구를 잘 달아줍니다 밑에 옆에는 다 자구들을 품고 있습니다 애그리 원도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가 두 개 5,000원입니다 우와 요 아이는 얼굴이 엄청 커요 예 보드가 막 작아요 자가 요런 애그리 원도 두 개 5,000원이고 또 요 실버 스타가 들어왔습니다 실버 스타 우와 입장이 일정하게 이렇게 올라간게 너무너무 이쁘고요 예 또 손톱이 끝내줍니다 요 아이가 손톱 보실래요 손톱이 이렇게 바늘처럼 긴 손톱을 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너무 매력있는 아이죠 실버 스타입니다 요렇게 생겼는데요 오늘 두 개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일정하게 이렇게 꽃잎처럼 펼치고 있는 모습도 이쁜데요 또 이렇게 이 아이는 완전히 일정하게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일자로 쭉 올라가는게 너무 신기하고 이쁜 것 같아요 네 손톱 끝내주고요 이 손톱 보세요 우와 가늘고 긴 손톱 요런 아이들 오늘 두 개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실버 스타가 여기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큰 사이즈들 너무 좋죠 엄청 좋아요 네 요런 아이들 두 개 5,000원이고요 네 지난주에 양진이 또 다 판매가 완판이 되고 다시 또 재입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요런 양진이 또 들어왔습니다 요렇게 머리두스 많아가지고요 완전히 분생이 금방 됩니다 요 포토가 지금 작은 정도로 엄청 좋아요 네 목대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밑에 모주가 큰 모주가 있는 거 보니까 목대도 굵은 목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와 요렇게 하엽도 엄청 많은데요 요렇게 하엽이 많은 아이들은 목대가 있답니다 요 아이들이 네 하엽이 있는 거는 목대가 네 꿀목대 우와 저 밑에 꿀목대 있는데요 네 자꾸 잔뜩 올리고 있는 요런 양진이 재입구를 했고요 요 아이도 두 개 5,000원에 드립니다 막 버뭇거립니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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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흥분을 해요 이쁜 아이들 있으면요 제가 막 흥분을 합니다 네 요 아이가 또 나나오픈인데요 요 아이 보면 또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죠 엄청 좋은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나나오프 자구를 엄청 달았어요 요렇게 우와 목도리 수영을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삥 둘러서 목도리 수영 요 아이가 다산 애왕이잖아요 이렇게 자구를 잘 달아줍니다 네 요렇게 자구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이런 나나오프 미니입니다 와 요 아이는 완전히 삥 둘러 아 한 바퀴를 다 자구로 목도리를 둘렀네요 와 너무 괜찮죠 요런 아이들 데려가셔가지고 한 1년만 키우시면 자구 잔뜩 올라오면 금방 대품될 것 같아요 우와 여기도 자구로 삥 둘렀네요 요렇게 나나오프가 들어있고요 두 개 5,000원 드립니다 우와 여기도 끝내주는 애가 들어왔는데요 완전 알이 이렇게 통통해요 우와 색깔도 이쁘고 네 요 아이는 오팔리나라고 합니다 오팔리나 이렇게 통통한 아이 잘 못 보셨죠 오 완전히 끝내줍니다 목대도 이렇게 완전 목질화가 된 아이도 있습니다 목대가 길게 있는 아이도 있고 목대가 이렇게 짤막한 아이도 있습니다 네 랜덤으로 발송해 드리고요 네 요런 아이도 두 개 5,000원 드립니다 두 개 5,000원 너무너무 괜찮죠 오팔리나 색깔도 아주 이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핑크핑크 네 오 요런 아이들 두 개 5,000원에 드리고요 네 여기 바이솔도 들어왔는데요 바이솔 네 색깔이 아직은 안 들어왔는데 요 아이들이 색깔 물들면 진짜 이쁘게 물이 드는 아이라고 합니다 잉글랜드 칼카디움이라고 합니다 잉글랜드 칼카디움 약간 몸값이 있다고 합니다 요 아이들이 근데 네 오늘 바이솔도 두 개 5,000원이라고 합니다 와 여기는 헤베로보이라고 하는 애가 있네요 헤베로보이 헤베로보이 헤베로보이라고 하는 아이랑 섞여있나 봅니다 네 요 아이가 잉글랜드 칼카디움이고 네 요 아이가 헤베로보이고 그런가 봅니다 네 헤베로보이 헤베로보이가 있고 이 아이가 잉글랜드 칼카디움입니다 잉글랜드 칼카디움 두 개 5,000원에 드립니다 와 또 여기는 어마어마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주 가격 착하게 이 아이가 스파이시 로즈입니다 스파이시 로즈 얼굴 한두당 만원씩 하는 아이인데요 오늘 어마어마하게 군생을 착하게 나왔습니다 스파이시 로즈 군생인데 오늘 7,000원에 완전 득템입니다 엄청 싼거라고 합니다 얼굴 한두에 제가 만원에 판매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런 아이들 근데 요렇게 군생입니다 얼굴 3두 군생인데요 3두에서 4두 5두짜리도 있습니다 요런 군생을 오늘 7,000원에 완전 득템입니다 지금 색깔은 아직 덜 들었습니다 요렇게 색깔이 덜 아이고요 이렇게 까망이 종류에 속합니다 요 아이들이 스파이시 로즈 스파이시 로즈랑 이클립스 몬카프완 이클립스 그런 아이들하고 같은 종류의 아이입니다 근데 요 스파이시 로즈 군생 오늘 7,000원에 이런 군생 어디서 7,000원에 구매 못합니다 있을 때 품어 보시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얼굴 두수가 큰 얼굴은 3두고요 얼굴이 다 이렇게 큼직한 거는 3두고 요렇게 잔잔한 얼굴은 5두짜리도 있고 4두짜리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스파이시 로즈 생장점이 물이 지금 덜 들었는데요 물 들면 완전히 태풍의 눈처럼 까맣게 물이 든답니다 요렇게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죠 요 아이도 그렇고 요렇게 까맣게 물들어오는 스파이시 로즈 오늘 착한 가격 군생인데 7,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기 짧은잎 적성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두 개 있습니다 짧은잎 적성 엄청 여름에 아주 여름에 힘든 아이인데 엄청 건강하게 잘 여름을 낳습니다 요 아이들이 네 짧은잎 적성은 오늘 15,000원에 드립니다 오늘 요 아이들이 조금 몸값이 하는 아이들인데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네 얼굴 한두당 옛날에는 2만원씩 했습니다 네 최근까지도 근데 요렇게 얼굴이 자구가 잔뜩 달려있는데 15,000원에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아이는 팔 깃잎 속록철화입니다 깃잎 속록철화 반질반질합니다 깃잎 속록철화가 너무 이쁜데요 오우 요 아이가 물 좀 넣으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네 깃잎 속록철화도 오늘 5,000원에 집니다 네 요렇게 생겼는데 깃잎 속록철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물들면 이쁜 아이 네 요렇게 철학기도 있고 쌩얼도 있고 네 사이즈가 엄청 풍성합니다 네 요런 아이들 오늘 5,000원에 네 깃잎 속록철화는 오늘 5,000원입니다 와 요기도 요즘에 아주 색깔 이쁜 핑크 샴페인이 또 입고가 됐습니다 핑크 샴페인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네 핑크 샴페인 인기가 너무 좋아요 네 오늘 핑크 샴페인 요런 아이 7,000원에 드립니다 네 사이즈가 엄청 큼직합니다 11cm 보트인데요 넘쳤습니다 이렇게 넘친 모습이죠 네 요렇게 큼직한 핑크 샴페인은 오늘 7,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렇게 좋아요 아 11cm 보트를 넘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전체 사이즈가요 한 12cm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있고 핑크 샴페인은 7,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 아이가 또 드라큘라 철아죠 네 드라큘라 철아가 아주 물들면 피망으로 핏물을 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지금은 아직 초록한 모습이지만 네 요 아이들이 물들면 완전 핏물을 부어놓은 것처럼 아주 피망으로 멋지게 물이 드는 아인데요 네 완전 드라큘라 그래서 드라큘라라 한 것 같아요 엄청 매력있는 아이랍니다 요 아이가 네 드라큘라 철아 이렇게 들었는데요 몽갑이 요 아이도 은근 있는 아이인데 오늘 78,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 8,000원이면 진짜 착하죠 약간씩 금기도 있습니다 네 요런 아이들이 금기도 살짝씩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 이쁘죠 요 아이는 막 쌩얼이 앞에 있고 뒤에는 쭉 지퍼로 엮여있는 고슴도치처럼 생긴 아이도 있습니다 네 요런 드라큘라처럼 핏물이 잘 드는 아이 핏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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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게 드는 아이 8,000원이고요 와 요 아이가 퀸즈볼 군생입니다 퀸즈볼 군생 요렇게 보라보라 이쁘게 물이 들어있는 퀸즈볼 군생이 또 들어왔습니다 요렇게 자구가 한바퀴 빙 둘러 자구가 이렇게 달려있는 퀸즈볼입니다 아주 분을 엄청 이쁘게 바르고 아주 뽀사시한 요렇게 분을 바르고 아주 색깔은 또 완전히 자줏빛으로 이렇게 자줏빛 색깔을 싹 감추고 있습니다 분으로 감추고 있죠 요런 모습이 진짜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감추고 있는 모습이 요런 또 퀸즈볼이 있고요 가격은 만원에 드립니다 요런 군생을 만원에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퀸즈볼 군생은 만원에 드립니다 네 요기도 크리스티 뷰티가 들어왔는데요 와 이쁘죠 요 크리스티 뷰티 옛날에 뭔가 엄청 했던 아인데요 완전 착하게 나왔습니다 요 아이는 요렇게 얼굴이 큼직한 요 10cm 보통인 것 같아요 오 여기 자구도 나오는 것 같고 네 자구도 올리고 있어요 요 아이는 요런 아이가 아주 꼬불꼬불 멋있는 붓는 뽀사시 바르고 있는 크리스티 뷰티가 들어왔습니다 네 요런 아이들 옛날에 5만원 저는 자구 하나 4만원에 뿌리도 없는 아이 4만원에 데려왔는데요 요 아이 이렇게 착해졌습니다 와 크리스티 뷰티 요렇게 아주 꼬불꼬불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죠 요렇게 다 사이즈가요 이렇게 포트를 넘쳤습니다 엄청 큼직한 사이즈고요 엄청 건강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요 아이는 자구도 안 왔네요 옆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오늘 만원입니다 크리스티 뷰티 많은 애들이고요 요 아이는 얼굴이 2도짜린데 12,000원이라고 적혀있네요 요기는 또 오 이쁘죠 요 아이 대비철화입니다 대비철화 네 대비철화는 우와 이렇게 잘 없는 아이인데요 대비철화 목대도 엄청 건강해 보이네요 네 이런 대비철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름에도 이 보랏빛이더라고요 요 아이는 여름에도 보랏보라 이렇게 이쁜 아이가 대비철화입니다 오 지금도 완전 보랏보라 하죠 쌩얼도 달렸고요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대비철화 요렇게 건강해 보이는 대비철화가 아주 큼직한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예 가격표가 지금 안 보이네요 가격표가 없어요 12,000원이라고 합니다 대비철화 오늘 12,000원 너무 좋아요 네 사이즈는 한 20cm 거의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요 쌩얼도 달려있고 보라색이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12,000원이고요 우와 여기는 파스텔입니다 파스텔 파스텔이 이렇게 군생으로 목도리를 잔뜩 달았네요 수영이 목도리 수영을 하고 있고 요 아이는 철화가 엮이고 있네요 여기는 자구가 철화로 나오네요 여기는 목대가 철화목대에요 파스텔 이런 군생이 또 들어왔습니다 10cm 포트에 이렇게 하드기 샤있는 파스텔입니다 물들면 끝내주게 이쁜 파스텔 군생이 이렇게 있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데요 요 아이들을 5,000원에 드리라고 합니다 오 가격이 파격적인 가격입니다 요런 아이들 5,000원 너무 좋죠 요렇게 있습니다 파스텔 군생 5,000원에 품어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누다금입니다 누다금 와 누다금이 아주 금이라서요 핑크핑크합니다 네 누다금 네 누다금이 이렇게 얼굴을 분질을 해가지고 얼굴이 2도 3도 막 이러네요 여기도 그렇고 우와 네 이렇게 핑크핑크 물이 들어있는 누다금도 오늘 5,000원입니다 우와 가격대비 너무 좋습니다 누다금이 5,000원이고요 네 여기가 또 이렇게 블루엘프 군생입니다 블루엘프 군생인데요 목대가 완전 꼴목대로 있습니다 자용 군생이고요 한몸 자용 군생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물은 안 들었어요 여름이라서 네 차광이 되있기 때문에 물은 안 들었습니다 네 이 아이는 8,000원에 드리고요 우와 암화빌레가 아주 엄청 사이즈가 좋은 아이가 이렇게 오사시 분을 바르고 묵은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네 암화빌레 사이즈가요 이게 지금 11cm가 넘는 보트인 것 같은데 여기에 가득이 이렇게 있습니다 와인은 6,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들 6,000원입니다 네 마마빌레 6,000원이고 여기는 온슬로우 군생입니다 네 온슬로우 군생이 이렇게 있고 4,000원이라고 합니다 오 얼굴이 4두도 있고 3두도 있고 4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온슬로우 군생 요런 아이들 4,000원입니다 와 요 뭐죠 로우금이죠 로우금 아주 핑크색으로 물을 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와 너무너무 이쁘죠 오 이 아이들도 시집을 타가고요 이제 다섯 개 남았네요 네 로우금 군생 머리수 엄청 많은 이런 군생으로 되어 있는 로우입니다 목대가 아주 꿀목대로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목대가 좋아요 네 한몸 군생 적신 군생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머리두수 이렇게 많고요 라인을 아주 핑크색으로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다섯 개 남았고요 가격은 네 7,000원입니다 방울복랑이도 시집을 다 갔나 봅니다 요아이 세 개 남았네요 요아이 세 개 남았는데 방울복랑이 엄청 건강하죠 이 방울복랑은 여름에도 잘 건강하게 크는 것 같아요 요아이는 오늘 6,000원으로 해드리라고 합니다 요아이 6,000원에 한번 품어 보시고요 요렇게 머리두수 꽤 많은 방울복랑 3개 남았습니다 완전 대품입니다 대품 중품 이상 되는 대품 거의 대품이죠 요렇게 목대도 살짝 목지라가 살짝 된 요런 아이들입니다 요아이 세 개 남았고요 가격 6,000원에 뒤입니다 요아이는 파스텔입니다 파스텔 엄청 목대보니까 건강해 보이고요 엄청 좋습니다 사이즈가 요렇게 생홀도 달려있고요 생홀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지금 아주 폭풍 성장을 해가지고요 완전 연두 빛이긴 하지만 살짝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살구 빛에 물이 싹 들어오고 있죠 네 가을이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런 아이들이요 이뻐지는 거는 가을이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 진짜 이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요 어마합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요아이들 오늘 18,000원 애들입니다 세 개 있습니다 네 요기는 우와 요아이가 고스티죠 고스티가 아주 단정한 수영입니다 고스티 만원 애들입니다 고스티 요렇게 단정한 수영이고요 좀 칠렐레한 그런 아이들이죠 약간 이 고스티는 약간 좀 칠렐레하고 막 팔을 벌리고 그러는데 요아이들은 아주 단정합니다 우와 밑에는 잔불이가 어마어마하고요 우와 공중불이가 엄청납니다 요 물을 엄청 굶겠나 봅니다 굶겠나 봅니다 네 멀랑멀랑합니다 요런 고스티를 만원에 드립니다 네 고스티 요런 아이들 한번 품어보시고요 만원에 품어보시고요 너무 좋아요 오우 너무 좋은데요 만원이고요 여기는 어 지난번에 엄청 많았던 청키가 시집을 다 가고 두개 남았네요 네 청키 두개 남았습니다 네 우와 요렇게 생긴 청키 아주 너무 분을 뽀삼시 발라가지고요 네 묵은티가 납니다 네 요렇게 묵은티가 나는 밑에는 또 자구들도 잔뜩 달고 있고 요렇게 목대도 좋아요 어 지난번에 인기가 많았나 봅니다 다 시집을 갔어요 자용군생이네요 네 두개가 있습니다 가격은 만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 예 안녕하세요 안녕